이리 한참 설리울째 낙수교를 건너 녹수정을 들어가니 때는 마침 농반기라 그 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너무 청하겄다 여보시오 봉사님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와서 방아나 좀 찌어주고 가시오 방아는 그냥 찌어준단 말이오? 방아를 찌어주면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괴기도 주고 하지요 거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1포식도 재수라 하였으니 한 번 찌어봅시다 신봉사가 방아 위에 올라서서 방아 소리를 먹이며 한 번째 호란디 어휴 아방아요 어휴 아방아요 떨크 덩뚱 살 찢는다 어휴 아방아요 기방계가 기방계가 기방계 강태공릉 조장이로다 어휴 아방아요 어휴 아방아요 태고라 천방신어로 이모 떠들어와 버렸으니 담기않기 중걸 시고 어휴 아방아요 어휴 아방아요 유선 씨 군보이소 이런 나무로 짓지셨나 어휴 아방아요 어휴 아방아요 어휴 아방아요 황뚱 잘 찢는다 어휴 아방아요 peak 5곰 Ka根 민혁을 능가 나는 어디여 잠이 질렀구나 어이구 아 방마요 머리 틀어서 오르는 양은 참개 노룡이성을 냈는 머리 수녀 내린 양은 순왕의 손술을 낸다 어이구 아 방마요 키고 가는 허리를 보니 주황 풍경은 어딜 낸다 어이구 아 방마요 널 그 덩덩 잘 찢는다 어이구 아 방마요 보건의 무총국은 후에 황마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승상 승이 여사 흑탭이 난 없이네 하물며 하물며 맹인 잔치던 고금 없나 니다 우리도 태평성 내 방아 타령을 올려보세요 어 어이구 아 방마요 떨 그 덩덩 잘 찢는다 어이구 아 방마요 영호시오 영호시오 봉사님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참 자주 지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어이구 아 방마요 어이구 아 방마요 어이구 아 방마요 어이구 아 방마요 방마요 양방을 만든 몽량보니 사람을 비한튼과 두 다리를 쩍 버렸구나 어이구 아 방마요 할 한 다리는 올려놓고 할 다리는 disability Members 거든 양이 상어 보도 맹났구나 어휴 화방하요 어휴 화방하요 별크덩덩덩째 짓는다 어휴 화방하요 항상 천리 가는 길에 방아찍기도 천리로구나 어휴 화방하요 어휴 화방하요 고소하고 나게 방아 찐득찐득 찰떡망가 어휴 화방하요 고맙다 고추방 어휴 화방하요 어휴 화방하요 어휴 화방하요 점심참이 그저구나 어휴 화방하요 별크덩덩덩 잘 찢는다 어휴 화방하요 어휴 화방하요 감사합니다.